자생환방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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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자생환방병원 자생환방병원 박상원 원장입니다.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목디스크가 얼마나 치료하면 나을까요? 목디스크는 환자의 증상이나 퇴행정도, MRI상태에 따라서 회복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먼저 급성기의 목통증이나 어깨통증은 짧게는 2주, 길게는 3개월까지의 치료 후에 증상의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절임이나 이상감각 만성적인, 그리고 경추의 퇴행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통증과 절임 이상감각 등이 발현되는 시점에는 증상 개선과 디스크의 염증 감소를 목표로 치료하고 그 이후에는 목의 신경, 인대 등의 구조물 강화를 통해 목디스크의 재발 방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. 추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변 인대와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나 스트레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방병원 자세한 방병원 자세한 방병원 자세한 방병원